오늘 비가 안 온다 해가지고 우산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캠핑장 가는 길에 휴게소에 우산 사려고 들렸는데 우산을 안 팔아요 근처에 편의점이나 마트 있으면 거기서 사야 될 것 같아요 우산 샀습니다 지금은 또 안 내리네요 강의 산책 좀 하고 우산 사고 이제 다시 가려고 제가 동계용 돔 텐트를 하나 사왔어요 지금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피칭 먼저 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텐트에 우레탄 창도 있어요 씹ete paragraph 150ml либо 페이 냄새 Trav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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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쵸? 리액션 스마니터 버터 음리 201 잠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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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잤어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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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lk마 educate 1분간 5분간 4분간 1분간 조금 비워 고구마 공기 지금 우레탄 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떡해 아 아 ever 2 5 으 으 으 으 으 으 쳐다보기 제가 캠핑 처음 시작할 때 감성 캠핑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우드 제품들을 몇 개 샀었거든요 근데 캠핑을 하다보니까 저는 뭐지? 어떻게 했었지 이거? 저는 캠핑을 하다보니까 미니멀이 낫더라고요 텐트랑 세팅이랑 하려면 짐이 적은 게 편해서 우드를 잘 안 들고 다녔어요 근데 오늘은 자식모드로 캠핑을 하니까 왠지 감성 캠핑을 하고 싶어가지고 우드 제품을 챙겨왔습니다 이거는 우드 행 이게 진짜 이쁘긴 엄청 이쁜데 겁나 무거워 떨린 상 dump 서둘 닭 aircraft 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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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鍋이 차가득 오이鍋은 아쉬워두기 와아 너무 예뻐 아, 진짜 많이 컸다. 진짜 많이 컸네. 왜 이렇게 많이 컸어? 너, 너도 돼지네? 아이고, 아파! 텐트에 벤틸레이션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자석으로 고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, 나중에 다시 바삭할 것 같은데 다시 바삭할 것 같은데 다시 바삭할 것 같아요. 마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를 저는 몰래가 안 가득을 그리고 데가 오는get 마늘에 부터에 파티에서 마늘에 물을 넣었어요 다진 마늘에 부터에 넣어줘요 제거에 비해 깨끗하게 부터에 부터에 넣어줘요 잠시 후에 이제 제거에 넣어줘요 사건물을 넣어줘요 연기를 넣어줘요 1분간 제 영상 봐주시는 태국 구독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팟타이 한번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해가지고 사왔어요 저 팟타이 처음 먹어봐요 그냥 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새우랑 숙주가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신사 왔습니다 첫 번째는 엽떡떡 양념을 넣으면 치킨 고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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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은땀 물 인천 물 팽이버섯 소금 마늘 고춧가루 소금 소금 양파 소금 양파 없어서 없어서 양이 밥먹어 밥먹어 이 맛이 없어? 그냥 먹어서 괜찮을꺼야? 이렇게 잤꺼야? 이렇게 잤꺼야? 이렇게 잤꺼야? 이렇게 잤꺼야? 이렇게 잤꺼야 닭 텃페퍼래요 탄산이긴한데 아무튼 제 입맛에 안맞아요 집에 가지고 가야겠어 저는 오늘 파찬으로 있습니다 여행 중 가봐요 여기 말고 저쪽으로 더 길 따라서 내려가서 주차하면 이쁜이네 이제 밥먹고 우리 밥먹고 다 먹게 된다 오늘 그 날은 미쳤습니다 다 먹게 된다 우리 밥먹고 우리 밥먹고 우리 밥먹고 우리 밥먹고 우리 밥먹고 우리 밥먹고 나 총살 건가 맛있어 고춧가루 계란 스프레칭 치즈가 아주 강아요 두 개씩 올려주세요 소고기 다이어트 파국수 매일 닭볶음 심지어 지금 날씨 엄청 좋거든요 약간 쌀쌀하고 불멍하기 너무 좋아요 지금 강의는 걱정돼가지고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코 골고 자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당장 오늘 저거 다 태우고 자를게요 우와 ática 넘겸다 생연떡 Tak guess 의 모든 걸 Lamji 봐 이거 horario 다 먹었어? 잘했어. 다 먹었어? 잘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잘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게살 맞지? 고추를 잘합니까 고추장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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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스킬레이와 스테e 두꺼울 모든 게 두꺼울 노란 스 av 스테이 스팴 스튬레이와 아 아리아 아리아 우리를 잘 먹었는데요 또 한 번 더 먹었다가 다 먹었죠 아이아아 아이아아 다 먹었죠 아이아아 엄청나게 먹었어요 잘 생각을 하네요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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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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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쁘게, 김밥과 같은 veel 찬 küçük 좀 더íamos finance말고 안녕! 피곤한 일은 없어질uls 물에 부족한 땐 물에 묻히는 물은 안 내려가지고 determine 그거 HEAR 멀쩡해 내 Jeffrey 비누 조금 더 먹었을까 나는 요리 아르바이트 썰기 양파 고추 고추 설탕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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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그리고 바다 팩 WRO 간Allah ences 그런것이 Bian 약 먹으려고? 오구 우리 강아지 오구 착해라 착해 죽해라 강아지는 어떻게 이렇게 착한거지? 이야 잘 먹네 우와 멋쟁이다 이야 아이고 이뻐 이제 갈거야? 오케이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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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갈거야? 정리할거 모두 정리하고 산책했다가 집에 가야될거 같아요 아침에 유독 졸려요 어제 밤에 일어나고 잠도 안자고 우레탄창을 세개를 샀거든요 근데 어제 늦어서 그냥 두개만 쳤어요 다음에 세개 다 쳐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고기고기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